두번째 아이템 뱃뱃뱃 오늘 영상은 마땅뱃뱃은 8만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이곳은 공간에 대한link입니다 이제 다음은 랑스에서 만나요 그리고 파페에서 만나요 이곳은 마차 를 마차 롯데이터에서 만나요 저는 이곳에서 만나요 너무 놀라게 봐서 제가 어쩌면 더 좋은 카페에 있던 카페에 대해 알아볼게요 내가 택배에 대해 알아볼게요 내가 정말 놀라게 하는 카페에서 만나요 Let's change plans quick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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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, 황길래 저는 중국어 학습을 시작했다 정말 힘들어 제가 연습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10 질문을 했을 때 제가 6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더 준비했을 때 근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